추수 월말이 해서 우리 가문의 고향끼 산에 왔습니다 오후 넓게 고향 진주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밑으로 저 앞으로 산이 많이 보입니다 무학산 무학산이 보이고 진의 장복산 무학산 장복산 전두산 바로 옆에 전두역이 전두산이고 숲이 탁 오기고 있습니다 저 앞에 도시 시가지가 보이고요 오늘 수천원이 되가지고 진짜 사람이 안 묻었고 조용합니다 전산기덕이 안 묻었어요 이 점에서 이렇게 적막한 이 산 이것도 자령을 마감할까 합니다